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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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과거 서연연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탐 다시 있어요 지울 수 없다 식탐 저는 4차원 연기 욕심 엄청 욕심 수지씨 잘 드시던가요? 정말 저도 보진 않았는데 스태프들이나 감독님한테 들으면 정말 잘 먹는데요 아이돌 중에 제일 잘 먹었더라구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폭식돌 그렇게 복스럽게 많이 먹는데요 안 남기고 그렇게 예쁘게 유지하는거 보면 복인지 아니면 노력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혀를 두르더라구요 식사양에 대해서 식사양 한번 밝히시죠 식사양이요? 저는 근데 되게 맛있게 배고플 때마다 같이 먹었는데요 감독님이 너무 하루에 무슨 여섯끼를 먹냐면서 저에게 맨날 질타를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게 촬영하셔서 수지씨 많이 드셨던거 아니에요 감독님? 참고로 저희 배우 네 분 중에 가인씨랑 수지씨가 태용씨랑 재용씨보다 더 많이 드세요 아니 여배우들 이미지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아니 근데 남자배우분들도 많이 먹는다고 근데 뭐 찍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나? 진심으로 강씨같은 경우엔 전쟁괜장신경단 등장 말린것들이 막 나와요 이상한것만 말려가지고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쁘게 갂고 이쁘게** 침 ster